우리한테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한번 관찰해보시면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까지 한번 들어가 봤다가 현상계에 다시 한 생각 일으키면 현상계의 마음, 인과세계 안으로 들어오죠. 시공 있는 세계 안으로 딱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순간 그 이전이라는 게 설정되고 그 이후가 설정됩니다. 시간이 우리 마음에서 탁 나타나요. 명상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던 체험을 바탕으로 개념화를 해보세요. 우리한테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나. 여러분 깊은 잠 주무실 때 시공 인식하세요? 못하죠. 참나 상태에 제일 가까운 상태예요. 주무실 때가. 꿈도 없이 주무실 때. 탁 깨는 순간 어때요? 한 생각이 딱 돌아온 순간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전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후가 나타나요. 참나 상태에서는 이전, 이후가 없었어요.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이전과 이후가 동시에 나타나요. 시간이 언제 시작됐을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현상계 들어왔을 때 우리 이미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써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를 딱 옥죄요. 똑같이 공간데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순수한 참나 상태에서는 동서나 안북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앞, 뒤, 좌우가 탁 나와요. 동시에 나와요. 좌는 나오는데 우가 안 나올 수가 있네요. 앞이 나오는데 다른 방위가 안 나올 수가 있네요. 여기저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오직 지금 오직 여기 하면 깨어나요. 다른 곳을 인식 못하면. 다른 시간을 일부러 하지 말아 버리고 다른 공간을 모른다 해 버리시면 사람은 깨어나게 돼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나, 나만 있어야 돼요. 오직 나, 오직 지금, 오직 여기에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나 아닌 타자가 등장해요. 내 마음에. 남이라는 게 등장하고 나와 남이 생기고 시간성 안에 들어오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현재를 의미하게 되고 오직 지금이 아니라 말은 상관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미래 사이에 지금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시간성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간성 안에 들어와요. 앞뒤가 생겨요. 명상하시다가 명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냐? 밖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오감의 세계일 뿐이잖아요. 저한테 여러분은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참나가 있으시겠지만 저랑 똑같이 저한테 여러분은 지금 오감의 대상일 뿐이에요. 제가 참나를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찾아서 신을 만날 수 우주 너머의 신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신을 못 만나요, 영원히. 하느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오감. 다 오감이에요. 그건.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다 오감이죠. 오감에서 어떻게 신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찾는 것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안드로메다 아니라 머나먼 우주를 다 돌아다니셔도 보고 듣는 건 다 지구에서 보고 듣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감이죠. 오감 너머에 시공 없는 차원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무조건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참나 자리밖에 없어요. 이리 들어가셔야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 하고 오직 내가 나를 보는 상태에 들어가시면 내가 나만 보면 나밖에 없겠죠, 우주에. 시간도 사라져요. 공간도 사라져요. 이러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와 남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고 여기저기가 생겨요. 쫙 쪼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상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시간 언제 생겼을까?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나한테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요? 거기서 태초를 따진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시간상 안에 들어오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 안에서 태초를 찾는 것보다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찾으셔야지 답이 나와요.